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오늘 아침은 낮은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된 곳도 많고요. 오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특보를 확인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에 동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는 차차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에는 너울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북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상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스한 해수면이 만나 만들어낸 적은 구름대가 위치하여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남동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로 인해 일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상 예상일기도를 통해 기압계의 현황을 알아봅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있습니다. 예상일기도를 보시면 오전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해기차에 의한 구름대가 영향을 미치겠고요. 오후가 되면 산동반도 조금 뒤쪽부터 고기압과 고기압의 사이에서 작은 기압골이 형성되어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기압골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저녁에는 전국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확장하는 고기압의 중심부에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도는 오늘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오늘 하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등압선이 조밀한 구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등압선이 조밀하면 매우 좁은 공간 내에서 기압의 변화가 커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바람에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층 1500m의 바람 흐름과 강풍 지역을 보시면 하층으로 북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대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람으로 인해 지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수 현황 알아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이렇게 밤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에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설량과 강수량도 알아봅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오겠고,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에는 0.1cm 미만의 눈 날림이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더니, 오늘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며, 전국이 영하권에 들었는데요. 낮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엊그제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된 곳도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나 길을 걸으실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전남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내륙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맑았던 지역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지 못해, 어제 낮에 반은 태양열이 그대로 빠져나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낮기온 또한 맑은 아래에서 태양빛을 받으며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풍랑특보 상황입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이렇게 발효된 가운데, 오늘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있는 곳이 있어 해상조업 시에는 기상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동해안에는 지속적으로 너울이 유입되니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고, 당분간 동쪽 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